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장날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또 길냥이가 우리 또 가게를 또 찾아왔네요 목이 많이 말랐나봅니다 오늘은 또 장날에 사람들이 좀 많이 지나가는데도 경기가 좀 많이 풀렸는지 이제 좀 편안하게 먹습니다 어? 또 한번 쳐다보네 이게 다 먹었나? 다 먹었는데 이제 갑니다 오토바이트때비 놀랬던가? 이렇게 또 왔다가 또 가네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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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